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흥철이 형이랑 저랑의 어떤 뭔가 뭔가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쌩얼, 메이크업 아직 메이크업을 안 지웠고 전 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? 전 지워도 안 지운 뭐 쌩얼 똑같아요 없어요 그냥 잘생겼다고요 알겠어요? 네 잘생긴 어떡하라고 겸손하라고 겸손할 필요 없어 잘생긴 건 잘생긴 건 어떡해 항상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하고 플레비스에 감사하고 몇 시? 몇 시? 몇 시는 벌써 취향, 몇 시기 취향하지? 왜 그래 혹시 나 이거 보면 민규 볼 거지만 난 캐럿 시켜서 하는 거예요? 캐럿 시켜서 한 거야 나는 캐럿 분들이 해달라는 거 어떡해 난 말 잘 들으니까 민규야 이 댓글을 쿡스 안 꼬집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안녕 모자 찾으러 연습 필요했어요 저 그럼 갈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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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